그대는 참을지 않은가? 예수의 예수의 보율로 보율로 그대는 씻겨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있는가?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옮겨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?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? 예수의 예수의 보율로 보율로 그대는 씻겨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있는가?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? 그대의 몸은 그룹한 곳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? 예수의 예수의 보율로 보율로 그대는 씻겨있는가?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있는가? 모든 죄의 두려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!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율로 예수의 예수의 보율로 보율로 그대는 씻겨있는가? 맘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있는가? 아멘!